무를 이렇게 해서 반 내서 돌려깎기 할 거예요. 이것도 무도. 좋습니다. 4등분. 나라야, 돌려깎기 해. 돌려깎기? 돌려깎기 전문이에요. 그렇지, 그렇지. 제가 진짜 턱을 돌렸거든요. 여세프님 예쁘게 잘 깎으신다. 예쁘다. 어머, 진짜. 어쩜 우리 예쁘게 깎으세요. 곧 깎은 거 보니까 입맛이 확 나네. 여기 꽃 타셨네, 꽃. 아니, 꽃을 다 좋아하시니까 그래도. 맞아요. 선생님, 오늘 밥은 그러면 뭘로 해요, 쌀밥으로? 쌀밥 하자. 흰쌀밥으로? 안 칠까요? 지금 안 쳐. 이거 진짜 가마솥밥 하는 거예요? 그럼요. 와, 대박이다. 기가 막히게 맛있어. 가마솥 이거 너무 대박. 어머, 진짜네, 이거. 이 무수 세가 달라. 그러니까. 너무 좋다. 길을 잘 일어났네, 가마솥길을. 아우, 남들이 보면 신혼부인 줄 알겠다. 아우, 남들이 보면 신혼부인 줄 알겠다. 아우, 남들이 보면 신혼부인 줄 알겠다. 우수생님, 제가 예전에 장동민 선배를 좀 좋아했었어요. 어? 가마솥밥 좋아해? 나 완전 좋아져. 우리 집에 가마솥 마당에 해놨는데. 진짜? 어? 왜? 박나래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저한테 밥해 주는 남자. 아, 그래? 밥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. 어? 아까 가마솥밥. 진짜로 내가 한번 초대해서 내가 한번 해 줄게. 가자. 가자. 가자,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